안녕하세요. CDMA입니다. 맥북 프로와 노트북, 100W를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가 있는데요. 이런 장치를 충전하려면 고성능의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충전기 갖고는 되지도 않아요. 노트북은 한 대 빠르게 충전하더라도 나머지 제품들이 늦게 걸리니까 한참 시간 걸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빠르게 충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노 엑시노 프로 240W입니다. 무려 240W에요. 충전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딱 이거 보자마자 와 이거다 싶었는데요. 충전기에 실시간으로 전력 소모량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모든 프로토콜을 다 지원하고요. 게다가 240W에 JN도 4개가 들어갔어요. 구성품으로는 충전기랑 그리고 여러가지 종류의 전원 팁이 있고 설명서 그리고 연장선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여기 110V처럼 생긴 팁 있죠. 이걸 당겨서 바로 꽂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나라에 맞지 않으니까 뿌려놓고 우나라 전원 팁 220V에 맞는 팁을 꽂아주면 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프리 볼트이기 때문에 전압은 상관없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뽑을 때는 위쪽에 빨간 핀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서 앞쪽으로 당기면서 잡아당겨야 빠지도록 이렇게 안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 설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연장선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연장선을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반대쪽 부분에다가 플러그를 끼우면은 전원선을 연장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제품 무게는 110g 정도 됩니다. 스펙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지어놨던 이런 충전기들 각각 100W, 100W라고 치면은 이 두 개 합친 무게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훨씬 무겁단 말이에요. 얘는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가볍습니다. 하지만 약간 좀 묵직해요. 제품 외형을 보면 이거라고 로고가 있고요. 여기 보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눌러서 전원도 끄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뽑을 필요는 없죠. 전원 포트는 6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 포트별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정해져 있는데 보면 여기 3개 포트는 100W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퀄컴 킥 차지 5까지도 지원하고요. PPS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트인데 두 개까지는 200W를 그대로 뽑을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를 연결하면은 조금씩 출력이 줄어드는데 이게 포트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최대 출력이 정해져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스펙은 이쪽에도 글자 적혀있긴 한데 그냥 딱 정확한 거는 엄청 괴물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연결했을 때 200W 이상은 연결할 수 있는 아주 고출력의 충전기예요.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좀 신기했던 건 대기시 전력 소모량이 엄청 낮아요. 네 지금 보면 0.04W 정도 되죠. 엄청나게 낮게 잘 유지를 합니다. 이제 충전을 해볼 건데요. 근데 충전 케이블도 중요합니다. 이거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충전 케이블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걸 안 쓰고 다른 걸 한번 써볼 거예요. 이 맥도더에서 나온 제품인데 실시간 전력 소모량을 표시해주는 테스트기가 붙어있는 전원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수치랑 얘랑 비교해서 수치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얼만큼 전력이 들어가는지도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충전 케이블 연결했는데요. 지금 USB-C 포트에 두 개를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200W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 충전기 한 개로 여기 있는 보조배터리 이것도 괴물 보조배터리거든요. 제가 소개했었던 근데 이거 각각 100W 이렇게 충전되는가 이게 제일 궁금한데 연결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테스트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연결하면 100W 꽂고 그리고 얘도 이쪽에 연결하면 100W로 입력이 되거든요. 수치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제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도 숫자가 표시가 돼요. 숫자가 계속 올라가더니 얘가 지금 97W, 얘가 96W 그리고 여기 보면 얘가 이제 수치가 표시되는 건 둘 다 100W로 표시되고 있어요. 테스트기에서는 얘가 100W, 100W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얘가 계속 올라가다가 100W 딱 찍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96, 98W 이렇게 찍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얘도 얘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최대로 출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테스터기로 확인해 봐야겠죠. USB-C 테스터기를 연결시켜 봤는데요. 보시면은 100W 찍혀 있는데 실제로 19.2V에 4.8A 이렇게 해서 거의 5A 가까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아래쪽은 지금 보니까 19.5V에 5.07A 정도 들어가서 100W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어댑터가 사용하는 전력소음을 향해 지금 216W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W로 충실하게 잘 충전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1번, 2번은 쓰지 않고 1번, 3번 이렇게 연결해 봤어요. 중간에 일부러 띄워서 해봤는데 그래도 100W, 100W 이렇게 충전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3개의 포드 중에 어느 부분에 연결시켜도 노트북이나 보조배터리 같은 이런 장치들은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6개의 장치를 동시에 충전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2대랑 보조배터리 2개, 스마트폰과 태블릿 이렇게 충전하고 있는데요. 100W를 지원하는 보조배터리 2개랑 맥북 프로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서 지금 보니까 각각 82W, 62W, 42W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수치가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빠르게 충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35W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여기다 레노버 태블릿을 연결시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충전 케이블 문제인지 아니면 레노버 태블릿이 문제인지 약간 충전이 저속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확인이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충전 늦게 되지? 또는 충전이 다 되고 나면 이 수치가 떨어지는데 아, 충전 다 됐구나. 이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퀄컴 킥차이즈 3.0을 통해서도 지금 스마트폰과 그리고 노트북, 삼성 노트북을 충전하고 있는데 수치도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제품의 USB-C 포트가 퀄컴 킥차이즈 5.0도 지원합니다. 가장 최신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PPS도 지원해요. 제 스마트폰은 PPS 지원하는데 지금 PPS 25W가 들어가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장시간 충전할 때 발열도 측정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출력이 워낙 높은 제품이다 보니까 발열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게 펜이 달려있는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온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측면 부분, 이 부분 전원 뒤쪽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이 온도가 높은데 가장 높은 부분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거의 70도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72도 이 정도 올라가는데 좀 온도가 높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기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온도예요. 제품을 사용하는 도중에 소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꽤 오랫동안 사용을 해봤는데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때 소음은 전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제품이 접지가 되는 타입이 아닙니다. 전원선이 두 극을 이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접지가 빠져 있는데요. 접지가 안된 경우에 맥북 프로처럼 이렇게 알루미늄 몸체를 가지고 있는 노트북 같은 경우에 만질 때 좀 뭔가 드드득거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따끔거린 거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해보니까 약간 미약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미세하게 근데 그냥 이렇게 만질 때는 잘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접지가 엄청나게 안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체적으로 좀 상세는 하는 것 같긴 한데 접지가 완벽하게 안되는 건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전원을 공급할 때 전력이 만충전이 된 상태에서는 숫자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숫자가 제 경우에는 충전기를 세로로 세워놨는데 그래서 숫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자동으로 회전해 준다든지 또는 디스플레이에 다양한 정보가 같이 표시된다든지 그런 기능이 들어가면 정말 좋겠는데 그거는 차후에 나오는 제품들에서 만약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다양한 기기를 아주 빠르게 충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제품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